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비가 오늘 엄청 붓던데. 하루 오셨어요? 네. 아주 촉촉한 하루지만 다리는 찝찝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도로도 다 모래삼고. 그 김대표님은 MR을 타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뚜벅이를 하십니까? 저는 큰 차 탑니다. 큰 차? BMW 타시는군요. 그렇죠. 전철 버스에 큰 차 탑니다. 웬만하면 벗고. 그렇죠. 그러시군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나가실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양말이 젖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양말은 아니시죠? 양말을 신고 말려야죠. 일단 뭐 올라오는 냄새가 없는 걸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주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건설 업종에 좀 집중을 해 볼 만한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얼핏 해주셨는데 그래서 건설주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네요. 최근 흐름이 어떤지 일단 좀 볼까요? 네. 뭐 건설주나 부동산 얘기하면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국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답답한 국면에서 뭐 건설주 지금 뭘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오히려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들은 또 나중을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쪽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건설업종 하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 증가의 수위다.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증권주나 이런 쪽과 함께 유동성을 증가가 되게 되면은 가장 큰 수위를 본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합니다. 벌써 24번 부동산 규제안이 나왔고 오늘 또 나오죠? 오늘 좀 전에 나온 게 있어요.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 9천 가구 공급하겠다. 규모가 적네요. 10만 쪽까지는 바라봤는데 수도권은 2만 4천. 네. 그리고 22년까지는 11만 4천 가구. 네. 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규제를 하는 거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만큼 시장 논리의 수요와 공급 쪽.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공급도 좀 치워줘야 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쪽인데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내년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건설주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건설 쪽이죠. 이쪽은 거의 수주가 거의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저유가와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보다 건설 수주가 못되고 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와 어떤 건설 업종의 동향을 같이 봤을 때 한때는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를 못 따라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었죠. 네. 그러다가 건설 지수가 이제는 한 11월달 들면서부터 업종 지수가 이제 코스피와 거의 동행하는 모습들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또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올해 급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은 회복했습니다. 근데 거의 재미없었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아주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번 더 저항대만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이 펼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들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건설 업종이 최근에 유가정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하고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변화의 요인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저평가겠죠. 지금 경기민감주가 올라오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실적이나 자산, 자산은 0.3배, 4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PBR 기준의 모습들이 많은데 이런 쪽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로 보여지는데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5개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PBR 기준으로 0.5배가 안 됩니다. 이쪽이 한 2015년도 그때 저유가 때문에 어떤 저가 수주나 해외 수주가 많았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피해를 봤다라고 했던 기준이 0.6배입니다. 그보다 더 밀려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싸다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내수 관련된 쪽만 보게 되면 주택 공급 변화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미분양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전세도 구할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구조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미분양은 계속 감소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이고 거기다가 정부의 민간 공급을 더 중가시키는 역할이나 재건축을 활기시키려는 정책들 아마 이 부분은 다음 내년 가게 되면 서울시장의 당선이 어느 쪽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경기부양책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과격 철도망이나 노후주택 어떤 개선 이런 쪽도 같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 흐름만 보게 되면요. 전국 미분양 추세입니다. 이 부분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 라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 미분양이 줄어들 즉 그동안 쌓였던 미분양들이 다 해소가 될 정도로 지금 주택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 특히 수요가 높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계속 실수요가 늘어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2015년도 나왔던 저점대도 계속 깨고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주택 공급은 반드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쪽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변화는 또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9월달에 서울의 물량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쪽이 인허가죠. 기존의 중공이나 착공 이쪽은 기존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인허가가 지금 살짝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앞으로의 주택 공급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추세가 어떤 수도권 쪽에서도 서울 중심으로 나온다고 보게 되면 좀 변화 요인들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좀 더 기대를 하는 측면들이 서서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쪽은 해외 쪽일 거예요. 사실 플랜트 수주도 최근에 유가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이고 또 코로나 사태 안에서 그쪽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으로서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해외 건설을 보게 되면 참 암울합니다. 지금 현재로 한 10월달 이후부터는 거의 수주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제로로 나올 정도로 지금 해외 건설 수주액은 상당히 좀 압박감이 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해외 건설이 해외 플랜트나 이쪽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될 게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먼저고요. 게다가 이제 유가 반등세가 기조적으로 나오는지 게다가 석유화 거팡이 좀 추가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친환경 쪽입니다.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에 플랜트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의 강점이 있는 쪽은 저희 건설사나 그리고 또 플랜트 관련된 쪽에 턴키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들 그리고 또 조선사들 이런 쪽으로는 강점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허위의 건설이 거의 2016년도 이후부터 거의 뭐 바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오히려 바닥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눈에 들어오는데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수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쪽에서 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어떤 변화들을 또 눈여겨보자. 아마 국내 건설 회사들도 이쪽에 대한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3분기 실적도 이제 다 마무리되고 그러셨는데 그 건설사들의 실적 동향들을 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 건설업종 대표적인 회사들 한 4개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해외 건설에 어떤 타격을 받았던 회사 빼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건설이죠. 대표적으로 영업위기 올해 한 25% 하락할 걸로 보여지면서 생각보다 해외 건설 쪽에 대한 타격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L 0.5배, PL 10배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좀 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주가는 올해 한 25%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대건설은 또 하나 남북경협주 관련된 쪽으로 들썩들썩 했었는데 이제 그런 쪽은 약간 좀 제외를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회사를 보게 되면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오히려 대우건설은 늘었습니다. 영업위기 늘었는데 계산해보게 되면 PR 5배, PBR 0.5배에도 안 되는 수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큰 충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만 이 정도로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우려감이 좀 더 많이 작용했다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쪽인데 여기서 살짝 어떤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멘텀만 확실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들어오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종목도 해외 쪽 비중이 높은 것들도 있고 또 국내 건설 위주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 전략 좀 체크를 할까요?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갈지 이 정도는 아직 모르는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당장 여기서부터 급하게 올라갈 흐름보다는 조금씩 어떤 상승 각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준비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은 통과를 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를 본다라고 되면 저평가가 좀 심화된 반응 쪽에서 내년을 기대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대윤들이 더 높다라는 쪽이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아마 건설사 중에서 내수 쪽에 대한 변화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점 있는 쪽을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정부 정책적인 변화가 또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다고 정부가 지금 당장에 어떤 변화를 강화시킬 것보다는 이제 여론이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를 확인하면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종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또 확인해야 될 게 시멘트겠죠. 시멘트 레미콘. 이쪽도 같이 많이 좀 소외됐다 보니까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건자재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철근 관련된 쪽은 최근 들어서 대표적인 철근 관련된 대한재각이 있습니다. 주가가 움츠리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변화에 대한 가능성들도 조금씩 타진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면 건설 쪽 움직이면서 또 하나 봐야 될 섹터들도 또 이때 안한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도 함께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로 일단 오늘 이슈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는